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브링클 치킨 진짜 먹고싶었어요 진짜 맛있네 브링클 치킨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어 조용히 먹으면 제만 치즈볼 치즈볼 와 이거 완전 진짜 맛있어요 안에는 치즈맛이 나는데 겉에는 달달해요 식감이 진짜 예술이네요 치즈볼 치즈볼은 50개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맛있다 와 감탄 꼭 드셔보세요 치즈볼 신도는 으음 스테이 치즈볼 피클 치즈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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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ㅜㅜㅜ 듬뿍 와우 신스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승리하신 라면은 와 아 이걸 기다렸다 이걸 기다렸다 진짜 맛있다 식감이 미쳤는데요 진짜 너무 맛있다 다음에는 치즈볼만 시켜야겠어요 다음에는 치즈볼만 시켜야겠어요 칼출하기도пис고 꼭 먹 vaccin 꼭 Çünkü 아쉽다 먹방이 끝났는데 오늘 치즈볼이 진짜 맛있었어요 대박 진짜 대박 다음엔